동포들의 몸과 마음이 땀티투성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청 특할비 비리 문제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감옥을 가더니만 정작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특할비를 몰래 쓰다가 들통이 나니까 무슨 거짓말들을 그리도 잘들 하는지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동포들은 이래저래 마음까지도 없습니다 특할비란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 활동비를 개인의 주머니로 착복한 의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활동비 착복을 했다가 형소처벌로 감옥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반은 감옥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정치권 물갈이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제는 안그러겠지 믿고 싶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끝없는 배신은 재벌업 개못주는 도둑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비리 사건들이 참여연대의 오랜 노력으로 이제나마 밝혀져서 다행이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들의 비리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비리 사건의 뜨거운 감자는 국회의원들의 활동비 착복 사건만이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지만 대한항공 오너가의 끝없는 갑질이며 비리 사건은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이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회장의 정직하지 못한 갑질 행각도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면서 두 항공사 오너들의 갑질과 비리 사건들이 마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회장의 갑질 경영은 기내식 협력업체 대표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고 결국은 기내식 대란까지 가져오게 했습니다 경영주의 잘못된 갑질 경영이 승객들에게는 물론이고 죄 없는 항공사 직원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갑질 경영은 물론이고 모든 비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라는 착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갑질 경영의 뿌리가 뽑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상캐스터